이동두 이게 아니야? 우리 좀 일찍 참다 공찬은 오! 오! 가리 봐 오! 여기가 올라갔다 저기 자리에 왔다 가자, 가자, 가자. 이거 계단으로 가면 되겠는데? 들려. 너무 놀리지? 나 끝까지 얘기해 봤어. 나 끝까지 얘기해 봤어. 이쪽으로 열려야 할 땐에 다른 곳을 가면 되겠는데? 제일 먼저 연주하는 곳은 우리의 아름다운 곳. 우리의 아름다운 곳에서 amargo에 있는 곳으로 오해라. 성함을 맞춰주аш는 된 이거를 이곳에 의지 gre ells 옆에 학생들을 Library에 fry 랭 그림을 보며 공간에 핀으로 가는 길 이럴수가 여기저기 아름다운 창조 칼부를 주시면 티콘 촬영 관 Walking 춤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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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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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계속 해도 그냥 계속 돼야 돼. 네. 이게 오늘 하루로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나 그게 힘든 거야. 오늘 하루로 끝날 것 같잖아. 저도 좀 열심히 트레이닝하는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. 왜냐면 저도 트레이닝 좋아하거든요. 또 선 긋는다. 표정이 약간 미쳐들어. 트레이닝 하세요. 맞아요. 근데 저희가 못 찍어가는 거는 아 그거 맞히면 돼. 맞아. 너무 잘생긴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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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생긴 해.